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꿀꿀 옆에는 제 사촌 동생 럭키 루시 루시 안녕 안녕 이번에 해볼 맵은요 아이언맨 아이언맨 이라는 맵인데요 이거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 뭔가 패치가 됐다고 해가지고 같이 둘이서 같이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면 슈트를 입을 수 있느냐 슈트 안 돼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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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저는 이제 큐버튼을 눌러 볼게요 삐이이이 큐눌렀어? 옷이 날아져서 입혀질 거야 삐지기 believing 있지지 뽀왱 뽀왱 짓짓 짓 전에 so much 입었어? 어딨어 내가 찾아갈게 입으면 튼튼해져서 잘 안죽어 집에서 점프하고 있어 집? 밖으로 나와봐 F를 누르면 날 수 있어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 날고 있어 어 어디서 날고 있어? 저기 저기 동그란 건물 보이지? 동그란 건물 위로 올라와봐 올라와서 F 누르면은 다시 어디갔어? 저거야? 하하하하하하하하하 F 누르면 날개 꺼져 그렇지 떨어져 어디갔어? 여기 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슈트를 입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N버튼 아 M! M을 누르면은 마스크가 올라가요 아! 너 왜 죽었어? N 눌렀구나 N N 누르면은 옷을 벗어요 N 누르면 옷을 벗거든요 그리고 새로 추가된 게 무엇이냐 새로 추가된 거 바로 밑에 있네 새로 추가된 건요 T 버튼을 누르면은 잠시만요 제가 노래와 함께 또 옷을 입어야 겠습니다 잠깐만 자 새로 나온 옷 T! T를 누르면 오늘 옷 주황색 슈트가 추가되었습니다 무슨 슈트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업데이트가 됐나봐요 두두두두두두두두 하하하하 이렇게 해가지고 주황색 슈트를 입을 수가 있었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슈트를 입고 있으면 이제 좀 튼튼해져요 어딨어 루시? 루시 어딨니? 위에 있어 위에? 동그란 거 위에 있어 아 동그란 거 위에 있어? 내가 갈게 휴 나 나다라 이게 추가가 됐나봐요 슈트 종류가 네 가지가 있거든 Q 이 R T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 나는 뭐냐 이거 아아 가슴에서 비임 하하하하 Q 뽕 하하하하 2 뽕 하하하하 가슴에서 비임 이렇게 총 세 가지 공격을 할 수가 있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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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서진다 아아아아 아유 슈트 부서진다 부서지기 전에 이렇게 날라다니면서 다른 친구들과 공격을 할 수 있구요 높이서 떨어지면은 그리고 또 모바일로 하시는 분들은 이거 채팅으로도 슈트 부를 수 있다 보여줄게 봐봐 그럼 일단 내려가고 휴 우리가 밑을 점령을 해야돼 날려버려야된다 그리고 이거 레이저 쏘는게 좀 조준이 되는건가 자동으로 어디갔어 루시 루시 없어졌네 루시가 없어졌어 오 떨어졌어 자동 로고년되는건가 아니네 이용quer 하 어디에 봉투 무슨 봉투 오 Challeng 쪼 점프뒤어 ke 마지막은 안좋아 그럼 쪼 그리고 죽었어 그냥 아 죽었어? 내가 이거는 150 로벅스를 그 내야지 얻을 수 있는 슈트인 아주 무시무시한 슈트를 보여줄게 워슈트 바로 워슈트죠 워슈트 뭔지 알아? 워머신? 워머신 워머신 간다! 다시 다시 워머신 간다! 빰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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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누가 때리냐! 옷 입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워머신을 장착을 했구요 어디갔어? 루시 어딨어? 루시를 찾기가 힘드네 흫 나 동그란거 위에 나를 방해! 워머신 슈트! 케찹 포탄 간다! 여러분 이거 케찹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저 케찹일 뿐입니다 어딨어? 아 동그란거 위에? 그래가지고 나를 수도 있고 아 그리고 Q랑 말고 다른 것도 눌러봐 ERT도 다른 옷이 있거든? 근데 죽어야 돼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야돼 짝짝짝 짝짝짝짝 몸통 짝짝짝 조심해! 뒤에 공격한다! 루시! 루시! 내가 널 보수해주마! 아아악! 빠바바바밤 하하하하하 뭐 이런 이거 뭐야? 응? 다른 옷도 있네? 어 Q! E! R! T! 네 가지 있다니까? 워머시는 돈 내고 그 로벅스를 돈 내고 해야 되는 거고 네 가지 종류가 있어 기본적으로 짝짝짝짝..... 루시를 찾으라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케찹보단 다다다다.... 케찹! 케찹임 이거 케찹이에요 여러분 당황하지마세요 케찹이에요 케찹 오오오오 헤헤헤헤 허핫 업데이트된게 아마 요, 요 슈트인거 같아요 그게 뭐지? 아 그리고 모바일로 모바일로 하고 싶다 그런거는 이제 요렇게 슈트 아 샌드 샌드 슈트를 치면요 슈트가 날아와요 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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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날아온거만 날아와 다른 슈트는 못 불러요 그래가지고 컴퓨터라는게 좋습니다 키 버튼을 눌러서 노란색 슈트를 좀 더 입어보고 이 새로 나온 주황색 슈트 이건 무슨 슈트지 근데? 주황색 슈트는 뭐지? 작업용인가? 작업용처럼 생겼는데? 피익 휴우 아이언맨 온 휴우 귀여운 피그가 나왔습니다 예이 예이 다시 또 아이언맨 온 귀여운 피그가 나왔습니다 아이언맨 온 휴우 에너지 다 떨어지면 에너지 다 떨어지면은 떨어지지 않을까? 다시 충격될텐데 longue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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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신나게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레이절를 마구마구 쏘면서 공격을 하면서 고작 막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게임인데요 레이저 쏘는 시간이 굉장히 количество 요즘 되게 오래 걸렸었는데 후란 울eker 왠지 후라이버 아 сам 여기 있구만 은색 슈트를 입고 있구만 왜 벗었어 마다리 없어 자동으로 벗어진거야? 다시 입어봐 퓌잉 초컥 쳤어? 나도 벗어볼까? 쪼끔 쳤어 쪼끔 아악 껴어 껴어 나 껴어 아 됐다 쪼끔 뭐 눌렀어 탈 때? 알 눌렀어 알? 뿅 아 다시 들어가는구나 그냥 붙어가지고 누르면 예예예 뭐 어쨌든 이런 게임이었어요 지금 세번째라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를 했구요 하하하하 하하 하하 뻔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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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아픈 뻔치를 날릴 수 있다는거 하하하하 퓌 퓌 퓌 퓌 퓌 사나이라면 주먹으로 승부를 본다 하하하하 물론 게임이기 때문에요 타타타 저기 좀 끌고 간다 어허 어허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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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이뻐 아악 하하하하 자 이렇게 하죠 아이언맨 슈트 새로나온 주황색 슈트 한번 봤구요 재밌게 플레이 입니다 하하하 안녕 하하하 하하하